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, 농수산식품공사 사장,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민생경제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회의에선 경제위기 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기로 하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오 시장은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의 활력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